안녕하세요 제넌입니다 이번에 이메일로 제가 트롤 챔프 컨텐츠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근데 최성호씨가 보내주셨어요 APZ요 평타로 애들 수작시키는거 보고싶어요 물론 난 15살 권장한 남자입니다 이거는 별로 안궁금해요 이런거 쓰지마세요 안하면 니 방송할때 저격해서 던진다 아 이말이 무서워가지고 이말이 무서워서 하게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미지 어우 넉스를 쓰담쓰담 이런사진은 보내지마세요 네 방송에 지장이있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OP를 탐구하는게 아닌 과연 AP 과연 AD 챔피언을 AP로 가면 어떨지를 실험하는거기때문에 나중에 와! 나갔다 쓰면 나갔다 쓰면 그냥 AD 제대해가지고 오! 그냥 다 탈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냥 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거에요 어느게 더 좋은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 진지충들은 제발 이 뒤로감기 한번 눌러주세요 흐흐흐흫흐흫 지 지 엔지충들은 뒤로감기 한번 눌러주세요 어? 어이 운영자님은 맨날 저런거 거친스청자만 주는지 이런거만 주는거죠? 어이 베이스비제이는 안주고 영자님은 우리 영자님은 우리 영자님은 저런거만 줘요? 나뭇기번이 쫄려 영자님 감사합니다 롱소드 냅시다 일단 첫템을 제가 이걸 갈거에요 총검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 제대하면 무조건 이 총검템을 꼭 갑니다 이게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도록 하죠 근데 아침에 내가 진짜 짜증나는게 랭크를 아침에 내가 몰래 한판 했거든요 아침에 오늘이님 어서오세요 아침에 한판 했는데 만나자마자 저분 제너는 아님? 와 저 쓰레기 새끼를 여기서 떠보네 와 저 새끼 멘탈 쓰레기에다가 남탓하는 벌레새끼 아님? 저번에 만났었는데 저번주에 만났었는데 저 새끼 남탓하는 쓰레기 해가지고 내가 몰래 전적을 봤거든요 만난적이 제너에요 한번도 만난적이 없어요 한번도 만난적이 없는데 이 새끼가 헌증에 걸려가지고 빡치게 빡치게 만들어요 아니 뭐 솔직히 남탓하는 건 맞아요 남탓하는 건 맞는데 얘한테 남탓한 적은 없거든 오늘 아프리카 하디슈에 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어우 댓글이 절반이 절반이 욕이에요 바 제너 유튜브에 보시면은 바론 아 뭐지 연기대상 카직스 있거든요 그 바 절반이 절반이 욕을 처먹었어요 이 새끼 다중인격인가? 뒷소리까지 들으면서 형 잘가고 어 너무 잘해 제넨 오빠 호홀 나 조젓 제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네 아 제대 400판인데 아 제대 400판 넘게 했는데 저런 소리 듣다니 레드부비만 4개 찍었는데 저런 소리 듣다니 메드부비만 4개 찍었는데 없어? 뭐그냐 쟤? 진정한 아지를 아지를 층이고 봐요 어 봐주고 잡기가 싫었어요 어 이제 전멸 빠질게 그렇기 때문에 전멸 뺐으면 이득입니다 저도 전멸 뺐어요 전멸 전멸 게이득이에요 별풍 1개는 무시하네요 아 이야 별풍 1개 감사합니다 으아 감사합니다 됐어요? 수고하 이 정도 리액션이면 된거 아닌가 1개 가지고 이런 리액션 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만 했을 뿐 저는 이렇게 어 고컬로 안합니다 잡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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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총엄을 딱 뽑아주고 리시베이까지 깔끔하게 뽑고 깨세키여 깔끔하게 뒤지면 돼요 이거 이건 못 막지 컴퓨 오호 어어 아 어어 으아 초월이 으아아아악 으앜 진짜 레그라 아 진짜 레그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구만요 어흐 오케 오오오오오 오 누구씨 굿 너무 많이 오는거 아닙니까 이거 너흐 넘어옵니다 이거 쟤드에이픽에서는 마간딜 궁이 마간딜이에요 아 패시브가 마간딜야 패시브 아 궁이 마간딜이래 났었어 에이피야? 어쩐지 개처발리더라 어허 났었어 에이피 났었어네 피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다른 템가 쓰면 진짜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와! 나갔다 쓰면! 나갔다 쓰면! 그냥 AD 제대 해가지고 오! 그저 다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뭐야 얘 전술 안 해달라! 아 진짜 아 아 그만해 마! 그만 와라! 마 그만 Essen Fast 헤 몇번도 오는거냐 내food 내눈 몇번도 오는거냐 내눈 몇번도 오는거냐 내눈 내공 오~! 간지라게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오 고고고고고고고어머 분 총검! 나이스! 총검! 총검 나이스! 어시루 먹을 때 총검을 가시면은 어시루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아이 진짜 야! 아이씨! 온다 온다! 그가 온다! 안녕 짱이야! 으악! 아! 존나! 아! 랭간 존나 잘 컸어! 얘들아! 얘들아! 가줘야지! 너 뒤졌다 랭간! 너는 뒤졌다! 너는 뒤졌다! 나한테! 총검! 나이스! 총검! 총검 없이 나이스! 야야! 아직도 마나 없다! 아직도 마나 없다! 나 아직도 마나 없어! 아직 궁 안쓰고 자 이거! 이거부터 잡죠! 오케이! 나! 뒤졌다! 야! 뒤집어! 한 명만 뒤져! 오케이! 으으! 가린 디리! 야! 얘들 빨리빨리빨리야! 한바퀴, 한바퀴 들어와가지고 으으! 지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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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검 나 뭐 좋아! 아! 총검! 총검 개좋은 것 같아! 총검 개좋아! 분명히 닉니 이름은 채몽가 아! 씨! 랭간 무서워서 이거 미드는 못 가겠다 야! 랭간 나만 노리니까 미드 가지 말아야겠다! 그냥 짱 박혀있어야지! 블루있나? 으어! 으어! 다이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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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총검! 바닷! 으하하하핰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아 이건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자 자 Chad 같은 것 아니겠지? ... ierrrrrrr ... ... ...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악 개 아이 캐틀린이 왠지ως에 있는 애 나를 노립니 까요 왜 왠지해케 캐틀린인데 나만 노립니 까 진짜 으 pää 메복 매복 을 왜 피가 달고있나 왜 피가 달고있지 이런생각했는데 매복이였구만 근데 내가 갑자기 피가 쭉쭉 달길래 왜 피가 달고있지 이생각했는데 매복이였구만 아이샤 진짜아 아이샤 아이새끼 나만 노려 오케이 아 나 나 나 조냐 좀 조냐 좀 야 조냐조냐 야 이 방문 제발 제발 방문아 오케오케 이 착한 자식이라고 이거 고맙다아 당신 어휴 아 너 센걸 이 자식 센걸 이 자식 많이 세구나 너 이 자식 에이피 에이피 났어서인걸 까먹고 있었다 운다 야 운다 잡아보여 제발 오케 야 도망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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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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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형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제발!! 또니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아아! 사나치랑! 퍽퍽퍽 못해먹겠다 아 솔직히 블리치가 너무 노쓸모다 아 진짜 솔직히 좀 탱키한 서포트였으면은 낯섰어도 이 새끼도 딜을 쳐가지고 슈발 2. 2. 1. 2. 2. 1. 2. 5. 1. 2. 2. 6. 7. 5. 10. 8. 12. 12. 3. 8. 10. 10. 10. 10. 14. 10. 10. 10. 15. 10. 12. 10.11. 11. 12.11. 13.13. 12.11. 12.11. 13.13. 13.14.13. 13.13. 12.14.13. 13.14.13. 어머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APZ는 개나 줘버려 자 지금 당장 젠원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